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막대로 영상 syedis 안녕 여기가 어떤가? 뭐가 맛있 roku? 진짜 맛있구만 너무 맛있어 고리에 뭐하는 거 좀 더 맛있어요 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맛있었어요 지민이 털드리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슬라이스에 후후후후 이번엔 마저 숙성 치즈가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잘 먹기 좋은 시간 치즈가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치즈가 잘 먹으려고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쓸모없는 매운 날 Are you sure to check my friends? By the way, I can get my family I'll give a few more friends To take a look, I can't get to see my friends